4주만 듣고도 누군지 알 수 있을까? 까 드려볼게요 한번 77년생이시고요 네 7월 28일 7월 28일 그리고 장씨입니다 남자분이시고요 양념? 네 양념 양념 7월 28일 그 남자? 네 남자 성이 뭐라고요? 장씨 이 사람은 좀 아빠같은 성향이 있네 느낌이? 느낌이 조금 아빠같은 성향이 있고 그리고 얼굴 보면 좀 잘생겼어요 이분이 오 잘생겼고 이분이 좀 쇠를 만지는 직업을 해야돼 쇠를 다루는 직업을 가지시다든지 쇠에 관련된 직업을 해야돼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런 좀 조명같은게 조명이라고 해야되나 이런거에 좀 관련을 하시나 왜요? 좀 그런게 좀 보여서 밝은게 보여요? 네 조금 조명같은 이런게 앞에서 좀 뭘 하시는걸로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건 말씀드릴 만한 아 그래요? 그냥 보이는 대로만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보이고 네 그렇게 보이고 근데 쟤는 만약에 좀 화보가 제가 솔직히 말하면 화보 찍는 것 같아 오 사진 착착착 찍는다 제가 좀 그런 쪽 오 근데 제가 지금 사주만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만 알려줬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연월일에 태어난 사람은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? 아니죠 어 틀리죠 왜요? 내가 PD님의 그 생각을 들어가서 누구를 이제 아 그걸 있는 거예요? 그렇죠 제가 의심이 좀 많아서 아 그걸 하는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게 좀 어디 뭘 찍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네 뭘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잘생기신 분이다 네 그리고 키도 커 키도 크다 네 성격은? 성격도 굉장히 좋아요 성격도 굉장히 좋아요? 네 네 다 성격 좋은 사람으로 온다 아 그래요? 네 제가 성격이 좋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 분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지금 77년생이시면은 나이가 이제 마흔 4 마흔 4시면은 몇 살 때부터 좀 운이 열릴 것 같으세요? 어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보면은 될 듯 안 될 듯 왜 될 듯 안 될 듯 하는 사람들 많이 데려와요 나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작년 겨울부터 운이 들었어요 작년 겨울부터 운이 들어서 아마 좀 발휘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분 올해? 네 발휘하시고 내년에 더 하시고 더 바빠지실 것 같아 작년 겨울부터 작년 겨울부터 이 분이 모르겠는데 운이 열렸어 작년 겨울때부터 운이 열려서 올해 발휘를 하고 또 내년도 발휘를 하고 이 분이 한 내가 봤을 때는 이 분도 한 3,4년 4,5년은 좀 발휘할 것 같아요 발휘한다는 거는 완전 좋은 거죠? 바쁘다는 거죠 바쁘다는 거죠?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이면 돈 이런 것도 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? 그렇죠 명예, 돈 이런 거죠 다 좋다는 거는 다 그런 거 아닌가요? 아 그래요? 그러면 선생님 올해 발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4,5년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4,5년 좋은 게 이게 오르막길처럼 좋은 거예요? 아니면은 올해처럼 올해랑 비슷하게 쭉 가는 거예요? 더 좋아질 거예요 오르막길로? 네 좋겠다, 누군지 그럼 4,5년 후에는요? 4,5년 후에는 그래도 이 분도 안정된 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안정된 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이 사람 네 굉장히 많이 바쁠 것 같다? 부럽네요 부럽네요, 저도 네 그럼 이 분은 선생님 성격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음 성격이 이 분이 두 가지예요 네 남자 같은 성향도 있는 것 같고 여자 같은 성향도 있어요 이 분이 그리고 되게 꼼꼼해 음 네 꼼꼼하고 깔끔한 것 같고 그리고 남자답고 그리고 이 분도 어른 공경심이 있어요 이 분도 음 아 그러면 뭐 더 물어볼 게 없는데요? 아, 좋은데요? 아 그냥 좋다 이런 사람이 여자들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걱정할 게 없네요, 이 분 사주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